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증시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팔고 2차전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전기차는 약세를 보였죠. 미증시.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 주들은 초강세죠. 초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광기가 정말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고 나머지 섹터들은 바이오뿐만 아니고 전기차가 아닌 섹터들은 전부 다 그냥 기업가치고 뭐고 간에 다 무시되고 주가 다 내려치는 이런 수급 불균형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버블 폭발은 언제든지 갑자기 일어납니다.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버블이죠.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어디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폭발합니다.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 그냥 별 이유 없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친다. 쭉 탁 올라가다가 내려친다. 이런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버블 장세가 끝날 때까지 지금 나머지 2차전지가 아닌 종목들 정말로 지금 황당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할 텐데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내 종목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좀 하시고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반도체가 다 반등했죠. 2차전지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정신은 이런 거 다 무시당하고 있죠.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 무시당하고 있고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2차전지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가 또 국민성이 상당히 이렇게 단합이 또 잘 되죠. 단합이 잘 되고 또 아주 성격이 급하고 냄비 근성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나가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잘나가면은 아주 힘을 합쳐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죠. 지금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버블의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로 강력한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기로 올라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매들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매들을 엄청나게 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죠. 공매도들도. 공매도들도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려치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공매치고 뭐 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고 최대한 도로 크게 끌어내리면 되겠죠. 크게 끌어내려 놓고 얘는 공매쳐서 이제 주가 못 올라가게 만들고 또 개인들은 여기에 이제 계속 눈만 뜨면 내려가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니까 쉽게 매수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딱 잡아 놓죠. 그래서 얘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위트로 밀어붙여 놓고 2차전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지금 며칠째 보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들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탈출하고 지금이라도 여기에 가는 게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유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그런 돌변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가잖아 계속.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계속 가 계속. 다 간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매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올려놓고 최대한도로 많이 올려놓고 다운을 시키면 수익이 그만큼 아주 더 커지겠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석 2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끌어올리자 그래. 광기가 일어날 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같이 이제 동참해서 끌어올리고 나머지 어차피 주가 더 내릴 수 있으니까 매도해서 여기서 한번 쭉 끌어올리고 버블 터지는 상황 만들어질 때 같이 터뜨리고 공매쳐서 내리면서 다시 이제 아주 싸진 조목들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오늘은 오늘이 거의 뭐 정점의 분위기입니다. 정점의 분위기. 오늘은 정말 2차전지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조목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서고 있는 이런 대단한 증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광기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에 달하면 어떻습니까? 물극필반이죠. 극에 달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 오히려 좋다. 나머지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다른 2차전지가 아닌 다른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좋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더 많이 올라가라. 더 많이 올라가라.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버블이 폭발하는 시기가 좀 빨라지겠죠. 좀 빨라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광기는 막기가 힘듭니다. 이 광기는 막기가 힘들고 이런 게 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죠. IT 버블 그리고 치료제 버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이 좀 나오고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금 당장 현재로만 본다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도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IT 버블 때도 이번에는 다르다. 그리고 원전 때도 이번에는 다르다.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버블은 버블입니다. 버블은 버블이고 다 똑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버블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 내일 정도가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윈도 드레싱이 좀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28일 정도까지 해서 2차전지를 안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기관 입장에서 30일이겠죠. 31일 윈도 드레싱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31일 정도까지는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보면은 전부 다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다 팔아서 기관도 지금 보면 코스닥을 2천억을 팔고 있는데 이거 뭐 윈도 드레싱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이 평가를 받을 때 얘들이 펀드 매니저가 평가받을 때 2차전지 저렇게 잘나갔는데 너 2차전지 왜 안가지고 있어? 이런 질책을 받기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 힘없는 것들 가치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팔고 2차전지를 가지고 있자. 그런 현상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예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기본 4,5% 정도씩 하락하는 게 기본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정도 하락이면 일반적인 평상시 수준의 하락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본이 3% 하락이고 거기에서 1,2% 하락은 잘 방어를 좀 하고 있네. 그리고 더 밑으로 하락은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면 이런 지금 이상 증시 흐름으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으로 지금 기업가치 대회에서 크게 내려온 이런 종목들은 매수, 잡아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정말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고인즈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매수하기 좋은 아주 싼 바겐세일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